이제 다음 타겟은 오즈카 딸의 성폭행 범인 콜 와슨으로 엔젤라는 오즈카에게 언젠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있겠죠.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지난번의 내 무덤의 침을 뱉어라 2에 이어 2015년에 만들어진 내 무덤의 침을 뱉어라 3입니다. 과거의 집단 성폭행을 당한 제니퍼는 그날의 악몽에 계속 시달리고 이름까지 엔젤라라 다르게 부르는 여자입니다. 정신상담을 받고도 나아지지 않는데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혼란스럽고 사회적응도 쉽지 않았으며 심지어 회사 동료가 말을 걸어도 다른 목적이 있을 것으로 여겨 칼처럼 거절을 합니다. 그녀는 정신과 주치의 제안으로 성폭력 피해자 모임의 그룹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는데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한 딸은 자살하고 가해자는 견호사를 잘 써서 훈련한 오스카 코자를 만납니다. 피해자 모임 중에는 10대 소녀도 있었고 가장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말라도 알게 되는데 엔젤라와 말라는 바에서 한잔을 하면서 역같은 사회에 대해 대화를 합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영감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여자도 있다면서 술을 홀짝거리는데 말라와 엔젤라는 그의 뒤를 따라가 바지를 벗겨버리고 영감은 놀라서 오줌을 써버린답니다. 다음 날 말라와 엔젤라는 창문을 고치기 위해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정원 손지룡 가위 앞에서 생각에 잠시 빠진 순간 마트 직원이 엉덩이를 슬쩍 추행을 합니다. 그녀는 바로 뒤돌아서서 해머로 그의 머리를 내리찍어버리는데 관객은 놀라지만 그것은 엔젤라의 상상으로 실제로는 해머를 그의 발 위에 슬쩍 내던진답니다. 엔젤라는 말라와 다니면서 치유가 되고 정신상담을 받으면서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데 어느 날 저녁에 피해자 모임에 있는 10대 소녀 캐시의 집에 몰래 가서 살펴봅니다. 캐시가 새아버지인 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모임에서 털어놓았기 때문인데 두 사람은 그를 응징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복면을 하고 캐시의 새아버지인 론 메릭이 점심 먹으러 가는 주차장에서 복면을 쓰고 론의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여자를 희롱하거나 쳐다보면서 실실거리면 후회하게 해준다면서 몇 대 시원하게 갈겨주는데 다음 날 피해자 모임에서 캐시는 새아빠가 잘못했다면서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파티를 하자는 엔젤라의 말에 말라는 전남자 친구 때문에 일찍 가봐야 한다며 가버리는데 그것이 말라의 마지막 모습이 되게 됩니다. 엔젤라는 말라가 약속한 시간에 바에 오지 않아 바람을 맞는데 모임에 가서 말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피해자 모임의 탐문조사를 온 맥딜런 형사가 말라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한테 이것저것을 묻는데 말라의 검시보고서에는 성폭행 흔적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맥딜런 형사는 말라의 최근 행적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알려달라지만 엔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중에 조용히 맥딜런 형사한테 가서 살해되었는지 성폭행을 당했는지 가해자가 전남친인지 등을 물어봅니다. 이에 맥딜런 행사는 커피샵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말라의 전남친은 교활한 사람인데 자세한 건 아직 조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갑니다. 길을 가면서 엔젤라는 그녀에게 항상 찝쩍거리는 몇 놈을 만나는데 순간 이 놈들을 해치우는 상상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말라의 전남친이 무죄로 석방된 기사를 본 엔젤라는 맥딜런 형사한테 따지러 가는데 안타깝지만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맥딜런 형사는 말합니다. 무엇이든 해보라고 다그치는 엔젤라에게 형사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열받은 엔젤라는 뭔가 큰 결심을 한 듯이 몸에 칼을 숨기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장을 짓게 하고 라이트클럽에 간 그녀는 누군가를 주시하는데 그는 말라의 전남친인 니콜라스로 그녀가 유혹하듯 밖으로 나오자 니콜라스는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하드코어 장면이 이어지다 엔젤라는 니콜라스의 거시기를 칼로 두 조각 내버리고 가방 속에 준비한 새지래로 갈기갈기 찢어 니콜라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엔젤라의 사무실에 맥딜런 형사가 찾아와서 엔젤라의 행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뭔가 냄새를 맡은 것이죠. 한편 모임에서 캐시는 그 미친 새아빠가 다시 자기를 건드린다는 호소를 하고 열받은 모스카 코짜는 누군가 벌을 줘야 한다고 하면서 울먹이는데 엔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캐시의 새아빠 론의 가게에 어려보이는 옷을 입고 늦은 시각에 찾아가서 일부러 움침해 보이는 곳을 찾는다고 말을 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론은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다 바로 전기 충격기에 당하는데 정신을 차리자 온몸이 묶여있고 엔젤라가 나타납니다. 엔젤라는 무지막지한 맞대기를 항문에 쑤셔 넣는데 론은 잘못을 빌어보지만 때는 늦었고 엔젤라는 증거를 불태워버립니다. 다음 날 피해자 모임에는 여형사를 포함하여 3명의 형사가 찾아오고 엔젤라는 오즈카를 만나 딸의 성폭행범에 대해 물어보는데 경찰이 DNA를 분실해 증거가 사라졌고 무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오즈카 딸의 성폭행범인 콜 왓슨으로 엔젤라는 오즈카에게 언젠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있겠죠 라고 말합니다. 체육관 트레이너인 콜 왓슨의 뒤를 밟는 엔젤라는 한참 뒤쫓다 전기 충격기를 들이대려고 하는데 이 괴물 녀석은 목을 칼에 찔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휘둘러 엔젤라를 쓰러뜨리고 강제로 범하려고 하는데 온 힘을 다해 전기 충격기로 지져보지만 그는 오히려 전기 충격기를 빼앗아 엔젤라를 지져버립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2명의 형사가 나타나 총을 겨누고 꼼짝 말라고 외치지만 왔으니 그래도 움직이자 6발이 총에서 발사되는데 총알 앞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해서 강간 가해자 콜 왓슨은 죽게 됩니다. 여형사는 끈질긴 조사로 엔젤라의 루이지에나 사건까지 다 알아내는데 개명에 모를 줄 알았지만 여형사 보일은 제니퍼 힐수 사건의 전모를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지 않던 엔젤라가 당황한 그 순간 오즈카의 자백이 경찰서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데 오즈카가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하면서 쓰러져 안젤라는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는 엔젤라는 맥딜런 형사한테 죽은 말라의 친구한테는 얼마나 자세히 조사했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경찰이 이렇게 무능한 줄 알았다면 평생 숨어 지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엔젤라는 정신과 상담을 하는 박사에게 자신의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집에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붉은 옷을 차려입고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간 엔젤라는 영어처반부터 엔젤라에게 과한 관심을 보인 직장 동료 매튜를 찾아가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 칼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자 그는 혼비백산에서 달아납니다. 맥딜런 형사는 그런 엔젤라를 미행하면서 지켜보는데 마지막 장면은 갑자기 엔젤라가 수감 중 정신 상담을 하는 것으로 상담을 하는 박사는 2년이 지났고 금요일에 나가니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다. 엔젤라가 2년 전에 수감이 되었다는 설정인데 상상인지 진실인지 아리송하네요. 그러나 엔젤라는 싸움을 안하고는 3일이 못 간다며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 앞 명패에 붙은 테라피스트를 살짝 터레이피스트로 고치면 강간범이란 뜻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내 무덤에 침을 뱉더라 3편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더라 쓰리는 일 2편의 주인공에게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품으로 피해자들은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객이 전도된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1편의 여주인공이 다시 3편에서 주인공을 하는데 방식은 매력적이지만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야생마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더라 3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박찬욱 감독이 오마주를 좋아하는 감독이라 이것도 혹시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은 2002년에 선보였기 때문에 브라운슈타인 감독이 이를 베낀 것으로 감독인 알디 브라운슈타인은 2012년 미스터리 스릴러 텔레비전 영화인 레이오버로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2013년에 100도 아래를 감독했으며 2015년에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3를 감독했습니다. 여주인공 제니퍼 역의 사라 버틀러는 워싱턴주 프리얼업 출신으로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고 노래 대회에 참가했으며 지역 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하기 위해 노스앤젤레스로 이사했고 디즈니랜드에서 1년 반 동안 미녀와 야수의 공주벨 역을 연기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텔레비전과 영화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는데 CSI 마이애미와 CSI 뉴욕의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해서 주인공 역을 차지했습니다. 2011년에는 에스텔라 워렌 윌리엄 볼드윈과 함께 심리 스릴러 영화인 더 스트레인저 위드에 출연했고 2012년에는 마이클 빈 주연의 독립영화 배신 2013년에는 공포 영화 디멘트에 출연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언제나 나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서로가 비록 가까이 있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함께 있게 만드는 이 감미롭고 친밀한 생각의 일치를 신뢰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랍니다. 빅토르 위고 언제나 당신이 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sin 그를 만드는 인터넷